도전소설 금방울전 장삼이 죽자 개모인 변씨가 해룡을 박해하고 금방울이 해룡을 돕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옛날부터 영웅이 때를 만나지 못하면 먼저 고남은 천금의 상사라 여기서 말하는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해룡일거에요. 때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가 힘든 상태 그럼 몸이 먼저 피곤하다 이거겠죠. 편집자장 논평이구요. 뒤에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장삼이 조련 갑자기 병을 얻어 백약이 무효하니 장삼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네요. 생이 지극정성으로 구호하되 조금도 차도가 없고 점점 날로 더하여 장삼이 마침내 일어나지 못할 줄 알고 생의 손을 잡고 눈물을 짓더라 아마 유언을 남기려나 바나요. 여기서 말하는 생이라고 하는 것은 해룡을 얘기합니다. 내 명은 오늘뿐이라 어찌 천륜지정을 속이리요. 천륜지정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정의를 얘기하네요. 내가 너를 난리 중에 얻으면 하는 거 보니까 친부모는 아니라는 거죠. 기고리 비상학원을 업고 도망하여 문호를 빛낼까 하였더니 집안의 가문을 빛낼까 하였더니 해룡을 데리고 온 이유네요. 불행히 죽게 되니 어찌 눈을 감으며 어찌 너를 잊으리요. 변씨 자기 아내죠. 해룡의 계모고요. 어질지 못하며 나 죽은 후에 반드시 너를 해코지할 것이야. 자, 보신지책은 너에게 있으니 삼가 조심하거라. 자, 해룡의 고난을 암시하면서 보신지책이라는 것은 자신의 몸을 보존하는 계책. 한마디로 네가 잘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살아나거라. 이 소리가 되겠네요. 또한 대장부가 사소한 혐의를 두지 아니하나니 쪼잔하게 굴지 않느니 소룡이 비록 불초하나 소룡은 변씨의 아들, 친아들입니다. 장삼의 친아들 나의 기출이니 내가 낳은 자식이니 바라건대 거두어주면 내 지하로 돌아갈지라도 여한이 없으리라. 유언을 남겼죠. 하고 변씨 모자를 불러 앉히고 내 명은 오늘뿐이라. 죽은 후라도 해룡을 각별 무에하여 무에 어루만지며 사랑하여 소룡과 다름없이 대해라. 친아들처럼 대해라. 이건 해룡에 대한 장삼의 애정이 드러났네요. 이 아이는 후일 기이 될 것이니 길이 영화를 볼 것이다. 나의 유언을 저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 장삼은 기본적으로 이 해룡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해룡이 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보는 사람이 감탄치 않는 이가 없더라. 편집자적 논평이네요. 상례를 갖추어 선산에 안장하고 돌아오니 일신을 의지할 곳이 없는지라 밤낮으로 애통에 맞이 않더니. 장삼의 죽음과 장삼의 유언 부분이었습니다. 차설. 이때 장면의 전환입니다. 변씨는 해룡을 박대함이 나날이 더하여 의복과 음식을 제때 주지 아니하고 낮이면 밥갈기와 논매기 소도 먹이고 나무하기를 한때도 놀리지 않냐고 밤낮으로 보채니. 해룡을 박대하는 변씨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간접적 제시죠. 이거는 해룡은 더욱 공근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룡 전생에는 용왕의 아들이었고요. 현생은 장공의 아들이나 지금 버려져가지고 잃어버린거죠. 그래서 이제는 누가 장삼이가 키웠는데 장삼은 죽었네요. 공근하여 공대하고 근면하여 공대한다는건 변씨를 공대하는거고 근면하다는건 열심히 일을 한다는 얘기니까 아 훌륭한 사람이네요. 조금도 회피함이 없음에 자연 용모가 초취하고 주림과 추이를 이기지 못하더라 한마디로 우리가 피골이 상접해 있다라고 하자 이때가 엄동설한 겨울이라 변씨는 소룡과 함께 더운 방에서 자고 해룡은 방아질만 하라하니 변씨륜에서 고난을 계속 겪고 있어요. 해룡은 할 수 없이 밤이 새도록 방아질을 하니 혹건만 입은 아이가 어찌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리오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야 편집자적 논평 추움을 견디지 못하여 자기 방에 들어가 쉬려 하였으나 설 한풍에 들이치고 한편 괴이 여겨 뭐지 즉시 일어나 자세히 보니 오히려 동력이 아직 채 트이지 않았는데 아침에가 뜨지 않았는데 백설이 뜰에 가득하더라 한밤중인데 밖은 겨울이야 나는 열나 더워 방앗간에 나아가 보니 밤에 못다 찌은 것이 다 찌어 그릇에 담겨 있거늘 크게 의심하고 이상이 여겨 방에 들어오니 전과 같이 밟고 떠온지라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하여도 의심이 없지 못하여 계속 의심이나 두루 살피니 이전에 없던 북만한 방울 같은 것이 놓여 있으메 아 이제 금방울의 존재를 인식했네요 생이 자불이 안들 이리 미끈 저리듯 달아나고 저리 미끈 달아나니 요리고리고 저리 굴러서 잡히지 아니하는지라 또한 놀라고 신통이 여겨 가만히 보니 금빛이 방안에 가득하고 움직일 때마다 향기가 난다 이것은 반드시 무심치 아니할 거라 내가 두고 버리라 하고 잠을 좀 늦도록 잤다 이건 금방울의 특성이구요 자 이거는 혜룡의 신중한 성격 조금 따져보자 조금 더 살펴보자 지금 당장 어떻게 행동을 하진 않겠다 이거죠 금방울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혜룡 이때 변씨 무좌가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떨며 앉았다가 날이 밝음에 나아가 보니 쌓인 눈이 집을 두루두루 덮었는데 한 푼까지 얼굴을 깎는 듯하여 사람의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운지라 변씨가 생각하기를 혜룡은 얼어서 죽었을 것이야 목적이죠? 하고 생각하고 생이 생을 부르니 혜룡을 부르니 대답이 없더라 아싸 죽었구나 아마도 죽었나보다 하고 눈을 헤치고 나와 문틈을 들여다보니 헐 생이 혜룡이 벌거벗고 누워 잠들어 깨지 않아 놀라서 깨우려고 하다가 깜짝 놀란거죠 어우 서프라이즈 자세히 보니 천상천하에 흰눈이 가득하되 위아래 좌우 사방팔방이 눈인데 오직 혜룡의 방에는 하나의 눈이 없고 검은 기운이 연기같이 일어나니 이거 어찌 된 일이냐 전기성이죠 비현실성이죠 말이 안되죠 이건 당락이죠 이때 변씨가 크게 놀라 소롱에게 말하기를 내 하도 이상하게 거동을 보자 하고 나왔노라 하였다 혜룡이 들어와 변씨에게 인사 안녕히 주무셨다 인형 하고 인사를 하니 비를 들고 눈을 쓸려 하니 갑자기 한바람이 쫙 일어나며 삼십분도 못돼서 눈을 쓸어버리고 광풍이 그치더라 얼 빗질할려고 하니까 바람 불어 이런 세상이나 전기성이고 비현실성이죠 누가 도왔겠어요 금방울이겠죠 그러니까 혜룡은 벌써 짐작하죠 누가 도왔다고 금방울이지 도왔다고 변씨는 모르죠 아이돈노죠 그러니까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죠 혜룡은 금방울이 자신을 돕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되 혜룡이 분명 요수를 부려 사람을 속이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 변씨가 그렇다면 요수를 부리는 존재니까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혜룡에게 위협을 느끼는 변씨예요 결국 변씨는 혜룡을 진짜 해치려고 하겠네요 뭐 여태까지도 진짜였지만 만약 그대로 두었다가는 큰 화를 입으리라 하고 아무쪼록 죽여 없앨 의사를 내어 틈을 내어 해칠 묘책을 생각하다 한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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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개교 조금 더 봅시다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시면 어른 누구 장삼 가산이 점점 탕진하여 형편이 없으면 너도 뭐하는 바람 우리 집에 논과 밭이 구호동에 있더니 요즘은 호랑이가 자주 있어 사람이 다친다 폐농된 지가 아마 수십 년이라 이제 그 땅을 일구면 요게 개교죠 한마디로 뭐 되라 호랑이 밥 되라 이거죠 너 장가들이고 우리도 또한 너덕에 조이 살면 어찌하니 기쁘냐만은 너를 위험한 곳에 구호동에어 보내면 후회가 있을까 구라치고 있네요 자 자신의 본심을 감추고 호랑을 걱정하는 척하는 표리부동 위선적 인물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랑이 흔히 오케이 컬 쿨하게 허락하고 쟁기를 수습해 가지고 가려 하거늘 기쁘게 변시 변시가 아니고 변시에요 짐짓 일부러 말리는 채를 하니 표리부동이죠 웃고 말하기를 인명은 제천이니 어찌 짐승에게 해를 보겠습니까 자 해룡의 운명론적 태도 하고 표현이 떠나가니 변시가 밖에서 나와 말하기를 속히 다녀오라고 당부하더라 해룡을 해치기 위한 변시의 계략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해룡이 대답하고 구호동에 들어가니 장면이 바뀌었어요 사면이 절벽이여 그 사이에 작은 길이 있는데 초목이 가장 무성하였음에 험하디 험한 지형이죠 등람에 붙들고 들어가니 등라가 뭔데 아 등나무 동굴 다만 호표 호랑이와 표범 시랑 승냥이와 이리의 자칫분 인적은 아주 없었으니 사람의 흔적은 없다라는 얘기죠 해룡이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옷을 벗고 잠깐 쉬려니 날이 저물고 서산이 저물고자 한다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한 성품이면서 영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밭을 두어 이란 갈대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고 모래가 날리면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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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꼭대기로부터 이마가 흰 하얀 갈범 직범이 주홍같은 입을 벌리고 달려들어 오 위기일발 풍전등화 근데 해룡이 정신을 진정하여 대항하고자 해 영웅적인 모습이야 안 무서워해 자 서편에서 다시 커다란 호랑이가 벼락같은 벼락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달려든다 위기죠 위기의 위기니까 설상가상 해룡이 진짜로 위태하더라 이때 갑자기 등 뒤에서 금방울이 뛰어나라와 한 번씩 대가리 빡빡 받아버리니 범이 소리를 지르고 달아난 방울이 나는 듯이 연하여 들이받으니 두 범이 모두 뒤져버리더라 헐 위기에 처한 해룡을 구하는 금방울 우연성이죠 갑자기 튀어나왔으니까 그 다음 금방울이 호랑이를 잡는데 이것도 두 마리씩이나 전기성이죠 해룡이 달려들어 두 범을 죽이고 본 적 금방울 다 한 거 지는 그냥 살짝 숟가락만 얹은 거죠 방울이 번개같이 굴려다니며 한시각이 되지 못하여 넓은 밭을 다 갈더라 해룡이 한 건 뭐야 도대체 어쨌거나 간에 해룡을 돕는 금방울 전기성 구호동에서 해룡을 구하는 금방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니까 장삼은 죽습니다 장삼은 해룡을 구출하고 양육한 사람이었어요 변씨와 장삼은 부부관계지만 변씨는 그렇게 해룡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 자기 아들이 좀 변변치 못하거든요 평범하거든요 장삼, 지 남편이 계속 해룡만 위하거든요 짜증나거든요 시기하고 박해예요 이런 건 우리가 개모 박해설화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해룡은 중심인물이면서 전생에서는 용왕의 아들이었고요 현생에서는 장공의 아들이나 지금은 버려져 있죠 그래서 장삼이 키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아 모티프가 있다고 했어요 현명하고 효성이 깊으며 영적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울은 조력자죠 지금 현재는 조력자예요 남의 용왕의 딸이고요 현재 막씨의 딸이면서 금방울이 장공의 아들인 걸 아니, 해룡이 장공의 아들인 것을 금방울은 알죠 왜? 이전 장면에서 족자 가지고 보여줬으니까요 그리고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생에는 부부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방울전 장삼이 죽고 해룡이 개모의 박해를 받는 과정에서 금방울이 해룡을 돕는 장면 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